새로운 섬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주 행사장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주 행사장 조성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용역업체의 기본 방향과 추진 계획 설명에 이어 전문가들과 함께 공간 구성과 동선, 주차 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2026년 7월까지 돌산 진모지구 주 행사장에 전시관과 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